안녕하세요. 저는 그맨이에요. 오늘은 제가 ASMR를 해볼거에요. 안녕하세요. 전 연습. ASMR 진짜 소리가 나고 아시죠. 제가 ASMR을 잘 안했어요. 슬라임만 하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치토스 외국 치토스인데 지금 우리가 하와이에 있거든요. 하와이에 있어요. 하지마세요. 그래서 지금 외국 치토스를 사가지고 ASMR을 하려고 해요. 네. 그러면 듣는 소리 들어보세요. 연수라도 드릴게요. 제가 한번 그냥 재미로 ASMR에 봉지로 찍어봤는데요. 정말 소리가 좋더라구요. 뭔가가 근데 중간에 살짝 시끄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아니 에어컨 사촌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 부분을 잘라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제가 치토스. 맛있겠다. 정말 맛있겠죠? 네. 먹어볼게요. 소리 짱이죠? 완전 좋아요 맛있어 맛있어 먹방인지 ASMR인지 모르겠어요 내 쩝쩝 소리가 안 들릴 것 같은데? 아니에요 바사삭 소리가 났어요 초과했습니다 네 연주님이 하셨고요 그러면 제가 해볼게요 네 들어오셔서 잠깐 멈췄었어요 다시 시작하도록 해요 소리 맛있겠다 소리도 맛있는 치즈 한국 치토스가 뭔가 더 맛있어요 저도 그래요 맛인데요 살짝 치즈가 되게 치즈 맛이 되게 기뻐요 아 맛있겠다 아 맛있어 치즈 저 진짜 좋아해요 이거 체다 치즈에요 근데 막 한국에는 숯불 바베큐 뭐 바베큐 불고기 막 이런 거 많잖아요 저 한국 치토스 진짜 좋아해요 전 그냥 한국 과자가 다 맛있어요 히힛 리니툴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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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쿠.. 침대에 가루를 낼까봐 소리 짱 좋아요 어디 또 침을 울리네요 저는요.. 어이 웃겨! 쉽게보니까 4분이나 잘 잤네 저는요.. 그게 없어요 마이크가 그거 타블렛에 소리 인식하는 그곳을 테스트를 해서 여러분들이 SM을 하고 싶은데 마이크가 없다면 테스트를 해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맛있어요 알아냈거든요 토가 먼저 있어요 솜 대박이다 아아 아아 젖어 주세요 왜 흘리면 젖어 소리 대박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자를 거의 다 먹어서요 사실 뻥이고요 거의 다 안 먹었어요 네 이제 마지막 봉투소리로 끝 노래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어떤 노래야 띵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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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띵띵 띵띵띵띵띵 띵띵띵띵 그러면 안녕 안녕 띵띵띵 띵띵띵 띵띵띵